요즘 위클리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저희 동아리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K-POP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벽화도 그리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연기 동아리가 특히 핫해서요. 지금 저희 동아리 막내 조하기가 지금 촬영 때문에 못 나왔어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조하 씨. 다음에는 꼭 완전체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하 씨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조원들이 아주 다양한 매력을 지닌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각자의 매력을 한 번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러면 위클리 동아리의 맏언니죠. 수진 씨 우리 리더. 네. 본격적으로 자랑 한 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저희 위클리 동아리의 춤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춤선. 한번 춤선 자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동아리 선배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우리? 와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와 대박이다. 멋있다. We can do that crazy. We can get faster. We can do that. 비운해야만 돼 다음 곡 가시죠 안무를 잘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수진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안무를 아주 제대로 이렇게 작가님께서 급히 전화 오셨는데요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혹시 멤버들 아세요?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기영아 씨 같이 해요 기영아 씨 여기서 같이 해요 같이 같이 여기서 같이 해요 옆에서 하나 셋 하나 셋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답이 넌 없는 게 Don't get run 그렇게 슬퍼 조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놈이 너만 더 우와 대박이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완벽했습니다 진짜 또 따로 준비까지 해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